페빼빨빨 자리하면 좋은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바꿔 달라는 말은 안해 차빌리, 아 게임 프라이 무승분은 점수 안 받아요 풍원이가 될래니 베프 산게 감사합니다 왜 풍원이가 되고 싶은거지? 수 shown 수 szyb 이거 싫어 어 그리고 반대로 돌릴거야 ㅎㅎㅎ 얘들아 열심히하자 화이팅하자 얘들아 2번만 이기자 진짜 야 오버워치하다가 야 운 좋아서 2번만 이기면 되는데 히힛 아니야 우리한테는 소녀가 있어 뭐야 뭐야 우리 툴이 됐네 갑니다아 라인 지금 오는 매우 높은 곳에 방벽을 치고 굳고대하게 서있지만 언제나 우리팀이 그을 무너뜨리겠어 야 그냥 무시하고 가자 얘는 뭐냐 얘들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얘들아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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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그냥 가면 안되는구나 알았다 그냥 가면 안되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저기까지 간건 다행이야 맨날 여기서 막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기서 막혀서 지는 사람도 많아 근데 저기이이다 터널에 들어갔다는건 야아앙 제2차 야 메뉴시 쬈 쬈 실수로 끝에ота 야 루시오 니가 앞에 달려들면 안돼 니가 겐지도 아니고 하지만 괜찮아. 우리한테는 아너렵고 솔절습고 재원이 BS 난 isn't 뭘 써하시는지 따라뿌셔 앗 안 돼 왜 와노 와노 왜 뭐야 에이비씨 초콜릿! 에이 에이비씨 에이비씨 다시 돌아와! 하하하하 돌아와!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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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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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떠난거야 메르시가 떠난거야? 왜왜왜 떠난거야 왜왜 떠난거야 왜왜 떠난거야 안되겠다 이거는 나도 자리아에선 안될거같애 우리 한명이 없어가지고 캐리할 수 있는걸로 하자 캐리할 수 있는걸로 자리아로는 안될거같애 지금 이렇게 다섯명이 된 이상 극공위로 간다음에 뚫을 수 밖에 없다 셧다운제인가? 셧다운제가 지금 있길래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어 우리는 셧어 상대야 눈치를 못챈다 우리 지금 우리 눈치를 못챈다 눈치를 못챈다 눈치를 못챈다 여기와왔어 여기까지 오고들 다행이야 야! 라인 그만이래 아앜? 야 이거 뭐야 라인 판정 로드판정이구나 고위트롤이라고요? 어 왜? 왜? 왜 저렇게 트롤 왜? 저렇게 트롤한 애도 없는데 원래? 와 큰일났다 안돼 얘들아 나가지마 얘들아 얘들아 나가지마 얘들아! 얘들아! 나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얘들아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얘들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나가지마 나가지마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나가지마 나가지마 마 나가지마 마 마 마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은 이상 진건 아냐 아직 게임은 지지 않았어 우리는 우린 아직 지지 않았어 아직 패배라는 글자가 뜨지 않았어 얘들아 아직 진게 아냐 우리는 아하하하하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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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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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어 살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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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 안된다 안된다 안돼요 안돼요 애들아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애들아 안 끝났다 할께요 왜 나가는거지 도대체? 시메의 왕 시메의 왕 정크랫 시메의 왕 정크랫 시메의 왕 시메의 왕 정크랫 안돼 가지마아 애들아 떠나지마 하하하하 할 수 있어 아직 우리한테는 패배라는 글자가 뜨지 않았어 아직 우리한테는 패배라는 글자가 뜨지 않았어 애들아 안돼 안돼 애들아 안됐나 얘들아 안돼 얘들아 안돼 안돼 안돼요 나가지마 어 야 이 개새하 야 야 지금도 오면 어떡해 안돼 나가지마 나가지마 애들아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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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나가지마 되이소 할 수 있어 우리 나가지마 트레이소 나가지마 우리는 할 수 있어 상대 6명이니까 2명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트레이소 나가지마 트레이소 안돼 나가지마 트레이소 나가지마 트레이소 트레이소 나갈거냐 나갈거면 지금 나가 하지만 니가 나가지 않겠다면 나 또한 열심히 싸우겠다 할 수 있다 트레이소 할 수 있다 트레이소 비록 우리는 패배라는 글자가 바로 눈앞에 왔지만 열심히 싸우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 진정한 게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질 수도 있어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 이기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것만으로 참된 아름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트레이소 우리가 이길 확률은 지금 모두가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질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다보면 우리를 떼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올 것이 언젠간 편지짤 나 혼자 죽진 않는다 트레이소 안돼 죽으면 안돼 트레이소 안돼 더이상 포기할 수는 없어 얏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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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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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